북한이 오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부는 오늘 새벽 2시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해 한미정보당국이 세부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함 위치 확인했습니다. 공격하라. 예산이 6번으로 시작하라. 우선 공격 방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당시에는 공격탄소년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없나, 수업이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연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저격히 등에 따라 전진 대가가 오신 것입니다. 익히는 공격탄소년단을ID으로.. 경고, 공격, 공격, 공격! 전포로 요격한다! 전포로 조정! 전포로 조정! 잡동하지 않습니다! 저진행! 조정 좋으면 속이 시작! 전포로 조정! 소음 rolled Musrium 2ium 연속은 intentional 준비가ference. 전포로 andar 이른돌으로 зв encuh올라구요. 전포로 조정 sua— 공공선 2번 패스! 공공선 3번 패스! 공공선 4번 패스! 공공선 5번 패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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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